요거는 동물농장에서 받은 외장치 풀패키지고요 동물농장과 제가 연락을 닿아서 받은 건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회사 쪽에서 이번에 동물농장 반려동물 지원 관련해서 뭔가 기회가 있어서 외장칩 풀패키지 세트를 받게 되었어요 가을이는 지금 외장칩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 세트가 제가 좋아할 만한 세트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가을이 굿즈, 가을이 폰케이스 이런 걸 되게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 하나로서 그래서 받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열면은 가을이 이제 반려동물 등록증이 있어요 이렇게 민증사진도 있고요 등록증이 진짜 귀엽지 않나요? 진짜 주민등록증 갖고 귀엽죠 이 동물농장 뒤에 보시면 정말 민증처럼 그리고 인증서가 있어요 여기 민증에 들어간 사진하고 인증서가 있어요 피디 강아지님께서 주셨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가을이가 이 똥봉투 이거 뭐라고 하죠? 이거 진짜 좋아해요 장난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거 봐가지고 이거 긁으려고 어떻게든 이제 똥봉투도 주셨어요 색깔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톤 지금 미쳤어요 얘 등? 이제 똥봉투도 주셨고요 건강수첩 이건 약간 여권 같은 느낌인데 동물병원에 가시면 하나씩 받으시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맘에 들어 했던 이 패트하우스 안내판이라 해야 되네요 제일 맘에 들어요 이게 제일 맘에 들고 그리고 사료 하루인데 타올 이열 거랑 요거 두 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인 외장집 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어요 요거는 하네스에 끼거나 산책지에 끼거나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뭔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아서 후기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외장집은 동물농장 말고도 그냥 병원에서도 외장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이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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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